Q. 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녀에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녀에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. 빛이 나네요? 여러분 흔히 보는 그거 같죠? 약간 다릅니다. 짧게 끝내겠습니다. 여기 좀 잡아주시겠어요? 거기 그대로 잡고 되나요? 몸에 붙 붙여주셔도 돼요. 저를 봐주시겠어요? 음악이 좀 야릇하면 좋은데 다녀오고 갔습니다. 잡아주시고 그대로 계십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